아 마이너스 30억 언제 빵원 만들지? 빵원 만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 고민했는데 저가형 맥주집 창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가형 맥주집 같은 경우는 예전에 스몰비어부터 좀 시작이 됐어요 스몰비어 같은 경우도 봉구비어나 말자살롱 같은 그런 스몰비어 감자튀김을 베이스로 한 저렴한 맥주집들이 성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과연 다음 맥주집의 컨셉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역전 할머니 맥주가 생겼습니다 그걸 보면서 살얼음 맥주로 해서 스몰비어 시장들이 전환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맥주집 프랜차이즈가 어떤 게 생길까 고민을 했는데 스몰이자 카야가 지금은 활성화가 됐어요 경기 침체랑 맞물려서 매년 경기 침체긴 하는데 이번에는 좀 틀려요 코로나 한 3년 맞고 한 6개월 정도 바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원점 왔다가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좋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때 지원금도 나오고 지원금을 받으면 밥집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유지가 됐거든요 아니면 배달이나 이런 걸로 장사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그나마도 돈을 벌어가는 또 턴이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배달도 안 되죠 포장도 좀 안 되죠 홀도 지금 찾는 손님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이제 이걸 매출을 올리시는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가형이 나오고 저가형 매장들이 드러나면서 기존에 장사하는 그런 어떤 술집들 맥주집들 매출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형 맥주집을 창업한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한 1년 전쯤에 했으면 좀 나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가형 스몰비어 스몰이자카야 같은 경우는 유사 브랜드가 제가 확인한 것만 5개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상권에 내가 성행하고 있다가 또 비슷한 게 하나 들어오면 또 매출이 반토막 나요 또 하나 들어오면 또 반토막 나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박리다매로 파는 구조로 운영이 됐던 것들이 이제 매출이 떨어지니까 손익분기점 매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팔면 팔수록 힘들긴 힘든데 돈은 안 남는 근데 창업비는 많이 든 메인 상권에 다 오픈시켜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고하셔서 매장을 좀 오픈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도 선점하려면 그 상권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찾아서 만들어놓으면 그나마 이제 매장의 어떤 덩치 피지컬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직장생활을 하기가 싫으면 직장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창업을 고려하실 텐데 이슈성인 거를 좀 빨리 들어가서 바짝 투자금 해소하고 이제 뭐 매출은 떨어질 건데 이때도 이제 잘 유지하면서 벌고선 권리금 받고 팔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바꾸든지 이런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출이 처음부터 좀 더디긴 한데 구매 주기가 짧은 일주일에 뭐 세네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에 특히 뭐 클래식한 게 한식이겠죠 한국에서는 한식 브랜드를 선택해서 점점 쌓여가는 매장을 하든지 그런 건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컨텐츠들이 대박났어요라는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매장 까자마자 막 완전 터져서 투자금 1년 안에 해소하고 이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게 또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경고해야 되고 더 강력해야 되는데 또 그럴만한 자리는 또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럴만한 자리를 인수하려면 권리금이 최소 2억부터 10억까지 되니까 투자 대비 해소가 얼마나 될 수 있는가를 또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 줄 요약하면요 저가형 이자카야가 핫한 건 맞다 두 번째 저가형 이자카야가 너무 많은데 논하먹기가 될 확률이 높다 세 번째 유행성 아이템을 선택하는 거는 타이밍이다 투자기 때문에 좀 빨리 들어가서 투자금 해소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주변 지인분들이 좀 밝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고 그나저나 마이너스 30억 언제 빵업 만들지 작년 12월 달만 해도 지하 20층인 줄 알고 그게 가장 저점인 줄 알고 확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10월이잖아요 지하 50층까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멘탈 관리 잘하시고